여기 시간을 거슬러 찐친이 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알려주고 무엇이든 따라주는 70대 크루와 20대 부점장 나이가 장애물이라고들 하는데 나이도 경력이라고 저를 배우해줬어요 이렇게 존중 받은 만큼 저도 고객을 더 소중히 대하게 돼요 90살까지 쭉 할 거예요 맥도날드의 레전드가 되고 싶어요 더 좋은 나를 만나는 곳 배럴 미 배럴 맥도날드 2tech